어 요즘에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약간 좀 또 요즘 되게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 하시는데 어 저는 되게 다행히 제가 또 저한테 맞는 역할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찍어온 그 영화들이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장르적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녀도 있었고 부산행도 있었고 물개도 있었고 뭔가 좀 제가 쉽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장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뭔가 시나리오나 글을 읽고 이런 거랑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했던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서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 근데 그 앞으로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보다 좀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좀 더 제가 쌓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너무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제일 산적인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더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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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